아 누나 누나 오늘 되게 이쁘다 이뻐 너꺼야 어머나 아이고 홍주야 누나 엄청 맛있는 젤리 발견했어 우리 홍주 젤리 좋아해요 젤리 자 젤리 이 젤리는 뭐냐면 불꽃 카리스마 순정마초남 강렬한 눈빛과 터프한 행동으로 여자를 리드하는 남자중의 상담자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덥지 아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야 빨리 벗기 전에 외겨라 아 더워 좀 벗어봐 아 더워 빨리 외겨라 아 좀 벗어봐 빨리 벗기 전에 외겨라 어 힘난다 오오오 나 아들이 지금 메리안 아저씨지 아 아내 티 반칙이죠 에이 그거 왜 입었어 빨리 빨리 벗겨라 어 벗겨라 그 왜 입었어 벗어봐 벗어봐 왜 너 왜 오빠를 이렇게 어 오빠가 원래 굉장히 마초스러운 면이 있거든 너 몰라서 그래 어 왜 몰라 왜 몰라 왜 몰라 어머 제가 사고싶네요 왜 몰라 왜 몰라 어 정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괜찮아 안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안 피해 왜 몰라 어 왜 모르냐 알아 나도 피하지 않아 아 진짜? 어 나도 피하지 않아 나도 피하지 않아 아 진짜 예쁘다 나도 피하지 않아 나 안 피해했어? 졌어 아 졌어 나 아까 먹은 게 다시 돌아올 때 전문에 난 기운이 떨어졌어 나 오늘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뭐든지? 어 오늘은 난 낭만 성전 있어